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똑똑 부동산 레이첼 킨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지인분들이랑 글램핑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조지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고 또 타주에 계신 분들도 조지아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글램핑 그 장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간간히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편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새로운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름은요 쉐디그로브 캠프그라운이고요 여기에는 그냥 일반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글램핑 사이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저기 비즈럴 센터가 있거든요 가서 이제 체킹을 해야 돼요 체킹하면 파킹 퍼밋이랑 이제 그런 걸 받아서 제 글램핑 사이즈로 가보겠습니다 체킹을 했고요 이제 제 캠핑 사이즈로 갑니다 제가 체킹해서 파킹 퍼밋을 받았고요 저희 캠프 사이즈는 넘버 16이에요 우회전하겠습니다 텐트를 큰 걸을 했어야 돼 가지고 어... 레이크 뷰는 아니에요 저희 캠프... 어 저기... 텐트는 그래도... 오... 베럴 된 나띵 아... 내게 보여요 제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제일 큰 텐트를 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일 큰 텐트를 빌렸습니다 제가 오더한 그 피크닉 테이블 위에 저것도 오더 했어요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오더했는데 비가 안 온다네요 다행이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아 저쪽을 보시면 알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알비도 빌릴 수가 있어요 텐트 대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했어요 아이들 데리거나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커플 둘이서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가 넓진 않으니까 알비 사거나 렌트해서 갖고 오는 그런 수고수렴이 없이 여기서 빌릴 수도 있답니다 제가 오늘 하룻밤 무글 텐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다이닝하는 데인데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오더했는데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타라라라란 도착했습니다 텐트 이거 어떻게 열지 텐트 안에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텐트로 벙커배드 두 개랑 흰 침대가 있는 텐트예요 그래서 여섯 명이 잘 수 있어요 여기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오셔도 에어컨으로 덥지 않게 있으실 수 있고 겨울에는 또 히터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여기 크지는 않지만 작은 냉장고도 있고요 일단 저녁에 장작 빼오려고 장작도 여기에서 미리 오더했어요 오더하면 여기 스타럴캣도 같이 오더 하실 수 있어요 뭐 사오셔도 되지만 그냥 번거로움을 조금 줄이려고 오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저 밑에 화약이랑 보트 같은 거는 여기도 렉티블리 오더하면 빌려서 쓰실 수 있어요. 헤르보트, 화약, 빌리시면 돈 내셔야 되죠. 공짜는 아닙니다. 이게 렉티네니어예요. 조지아의 굉장히 큰 레이크거든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강아지도 놀러 나왔네요. 여기 펫 디파진 있어요. 40불인가 45불 내시면 강아지도 데리고 오실 수 있으세요.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연인들과 놀러 오시기에 되게 좋아요. 정말 텐트 앉혀도 되고 너무 좋네요. 진짜. 이따 밤 되면 또 등들이 여기서 달아준 건데 요거 때문에 또 운치 있거든요. 올 때마다 힐링하고 간답니다. 여기 가족끼리 놀러 오신 분들 낚시도 하시네요. 이거 없었으면 되게 뭐랄까. 좀 바람도 불고 벌레들이 막 오고 그래. 한 번 뒤집어 주세요. 밤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라잇을 이 글램핑 사이트에서 이런 라잇을 해줘요. 너무 예쁘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이게 너무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안 해도 그냥 텐트 앉히고 그냥 먹을 것만 쌓아서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 조지아에서 이렇게 함께 지킬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인들이 저기서 캣파이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소파이어. 이거 누구 생각이었어? 조개구이입니다. 우리 언니들 대박이에요. 진짜 조개에 꽁치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캠핑이 맛이죠? 조지아에 이런 맛이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즐길 수 있는 이 글램핑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과 그리고 커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글램핑 에어리아 추천드립니다. 조지아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저기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란다 똑똑 부동산 매출킴입니다. 자, 저의 지인을 소개합니다. 애틀란다 부동산 베테랑 줄리민! 예이! 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틀란다에서 테니스 코치로 진짜 짱! 소개지 마세요. 코치 크리스예요. 반가워요. 메타 소개지 마세요. 메타예요. 갑자기 들이대고. 근데 진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팀을 꾸려가시는 테니스 코치님이세요. 짱! 다음에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 파열하다. 대박! 이만세 캠핑 오죠? 어이? 메 MUELLER 메워! ног 매워! 내 눈!!!! 어때? moles 넣어둬야 돼. 아 진짜? 너는? 맛있겠다. 맛있다. 아 뜨거? 너무 뜨거워. 어떡해? 어떡해? 어우 어떡해! 어H euH 하... 카구 KIM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냥 꿀잠 잤네요 아주 새소리만 나고 다들 다 꿀잠 자고 있어요 아직도 조용하네요 아 어제 말씀드렸던 알비에요 여기 예약이 안됐더라구요 비어있어 한번 볼게요 나중엔 이거 한번 예약하고 보고싶네요 진짜 안해도 궁금하다 우리도 이렇게 테이블 입고 오늘 체크아웃 해야되는게 너무 아쉽네요 벌써부터 제 캠프사이즈는 16번이었거든요 여기 24번부터 37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알비나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구요 19번에서 23번은 텐트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돔으로 생긴 텐트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아 추워 아침이라 좀 추워 저번에 제가 이거 빌려서 왔었거든요 돔 텐트 아내를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이글루 이글루에서 생긴 이런 텐트도 있어요 조지아에서 이렇게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아 저는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쪽은 글램핑 사이트가 아니고 텐트 사이트에요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냥 캠핑 사이트에요 어저께 둘러봤는데 예약한 사람이 없는지 텐트가 한데도 앉혀있더라구요 역시 고요하네요 아침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 떴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걸 찍었으면 좋았는데 눈떠보니 일곱이였어요 아 저기에 사슴들이 있어요 사슴 응? 사슴? 어디 가니 사슴들 안녕 눈부셔 여기 아침에 산책하면서 뜨는 것도 보고 렉도 보고 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해 뜨는 거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흐흐흐흐흫 너무 고유하고 좋네요 여긴 레이매뉴어예요. 그래서 배 타는 사람도 많아요. 뽀뜻하고 여기 레이에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은 아침이라서 뽀뜻한데도 안보이네요. 캠핑하실 중요한 곳이죠. 화장실입니다. 여기 같이 쓰는 용화장실인데 캠프사에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화장실이 되게 깔끔해요. 뭐 고급지진 않지만 캠프사에 치고는 깔끔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글램핑을 자주 이용을 해요. 샤워시설도 되어있고요. 저기 세탁기도 있는데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여기 하나씩 있다는 거 세워대고 간간이 청소 많이 해서 깨끗해요. 샤악이 덤스터 있거든요. 쓰레기 덤스터. 캠프사이드에서 쓰레기는 슬프로 여기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아 추워. 저는 다시 또 들어가서 살짝 더 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쪽은 또 다른 레이크사이드거든요. 아 진짜 따뜻한 커피 하나 들고 싶다. 커피가 없어요 지금. 너무 춥다. 오늘 이따가 체크아웃해야 되는데 또 오고 싶네요 진짜. 콩나물이 들어간 맛있는 라면 아침 라면입니다. 요거 먹고 집에 갈게요. 사이트 16 또 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